앉아봐. 너 올해 더 예뻐지고 싶지? 예뻐지는 거 힘들게 고민하지 마. 예쁘고 안전하게 집중해서 다! 다! 한 곳에서만 성형 절대 어렵게 고민하지 마. DA에선 다 예뻐질 수 있어. 눈부터 코, 윤곽, 가슴 다 하는 곳이야. 처음엔 너도 설마 했지? 예쁘면 다지? 쌍수만 알던 초보들이 이제는 자연 메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뻐져. 언제까지 고민만 할 거야? 확실히 예뻐져야지. 너도 진짜 예뻐지기 위한 성형을 선택해. DA에서 예쁘게, 자연스럽게.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. 야, 너도 예뻐질 수 있어. 예쁘면 나야.